네 반갑습니다 주주멘토 문쌤입니다. 자 오늘 삼성 SDI 영상 진행할 건데요. 삼성 SDI 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자율적으로 좀 이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삼성 SDI가 아직까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 진행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일봉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매매 동향을 함께 보시면 아직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개인 매도세가 최근까지 들어서 계속 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순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있던 그 컨센 의견도 함께 보시면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네 IBK 이제 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이게 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영상 속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서 요것도 함께 참고 자료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예전에 폭스박인이 파워데이 행사에서 배터리 시장을 본격 참전 선언했다라고 나와 있어서 당시에 국내 배터리 3사가 많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고 하면 기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갑작스럽게 이제 배터리 산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폭스박인이 엄청 급작스럽게 성장하는 것도 많이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럼 2차 전지도 당연히 수급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히려 막힌 수급을 경쟁사가 생기면 막힌 수급을 풀어주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둔화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업황의 우상향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그중에서는 미국 시장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과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그런 기업을 이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또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전망이 예상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미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높이 날아올릴리만 남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경쟁이 이제 심화된다 라고 하더라도요. 30년쯤이면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이제 배터리 내재화, 양산화에 성공한다라고 하더라도 차지할 수 있는 파일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G화학을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모두 주가와 그리고 영업이익 간의 상관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와 상관관계가 거의 일치하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괴리율이 조금은 벌어져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끔 하이니켈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실 때마다 이 하이니켈 접해 보셨을 텐데 니켈 함량이 80% 이상부터는 하이니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 SDI가 니켈 함량 91%를 양극재에 적용한 원통용 배터리 양산에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가장 양산되고 있는 배터리 중에서 니켈 함량이 가장 높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니켈 높으면 높을수록요.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1회 충전시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니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흔히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는데도 시간 소요가 어느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1회 충전한다 라고 하더라도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한기가 주행거리 한기가 있기 때문에 니켈 함량을 현재 많은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 배터리 회사에서 높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도 나도 니켈 함량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엘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니켈 함량이 무조건 높다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니켈 함량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을 추가해서 안전성과 그리고 용량 수명을 모두 잡을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밑에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망간 비중을 95%까지 이렇게 맞추면서 내년부터 포드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거리가 이제 7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고요. 충전 시간은 뭐 18분까지 여러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당장은 안되고 26년까지 15분 안팎으로 줄일 계획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삼성 SDI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게 뭐냐면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전기차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비약적으로 도약하게 될 거고 그리고 차 산업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고차 이게 액체 배터리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고체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은 기술력이 앞서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라고 하죠.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온도 변화나 혹은 배터리 팽창이 될 경우 충격에 의해서 누액 혹은 손상시 위험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반해서 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단단합니다. 그리고 고체라서 훼손이 되더라도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 더 높은 효율을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회 충전 시에 아까보다 훨씬 더 높죠.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전고체 배터리 아직까지는 양산화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기대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에 대해서는 앞서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준비해야지 나중에 사업 보고서 보고 나서 영업이익 1조 원 달성했네라고 그때 뒤늦게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영상 메인으로 올리면서 가장 좋다, 정말 좋다. 아직까지 그 사업 부분, 영업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회수하지 못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오늘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8% 가까이, 9%네요. 정말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VIP방에서 따로 매수신호를 못 줘서 지금 못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영상 속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해 보시고 주가가 미리미리 선 반영된다는 점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이제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VIP방에서 제가 리딩한 대로 여러분께서 따라오셨다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 하나솔루션 제가 매수가를 4만 6,500원, 4만 7,100원으로 잡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이게 뭐 이틀 전인가 전일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솔루션이 어느정도 목표가에 도달해서 절반 정도를 매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잘 대응하셨다면 어느정도 이제 매도를 하셔서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도 셀트리온 제약 4% 이상의 여러분께서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제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2% 정도 1% 정도 수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여러분께서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좀 더 멀리 봤을 때 여러분께서 멀리 봤을 때 이거 확실히 수익을 많이 챙긴 거구나 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비중을 천만원 넣었다라고 한다면 1% 2%면은 여러분 20만원 10만원입니다. 그럼 그 정도면 이제 괜찮은 금액이죠.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이제 런칭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30일에 33만원 그리고 60일에 44만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 셀트리온 제약이나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여러분께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과 함께 더불어서 가치 그리고 실적 위주의 종목도 함께 중장기적으로 챙기시면서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자로 성함을 보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VIP방 가입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33만원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만 낸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몇백이든 그리고 몇천이든 수익을 챙겨가시는 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33만원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한 달에 33만원 우선은 경험해 보실 수 있잖아요. 한 달 정도 경험해 보시고 정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계좌를 우상행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연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영상 한번 진행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아니죠. 추천주를 함께 리뷰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데이유 에어텍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유 에어텍 같은 경우는 1450원과 그리고 1480원으로 제가 매수가를 잡아 드렸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죠. 이것만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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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4%까지는 3,4%까지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3%, 4%가 그래도 어디입니까? 안정적으로 그래도 여러분께서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교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매수가에 안 들어왔죠. 대교는 4,900원과 5,020원으로 제가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매수가에 대해서는 7,900원 이하로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승신호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7,600원까지만 7,600원까지만 손절가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이나 혹은 오늘 이렇게 수익을 한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께서 손절가만 지키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종목들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적에 묻혀있는 그런 실적 성장주, 빛을 발휘하지 못한 주가가 아직까지도 빛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정말 좋은 종목들 함께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포트폴리오 함께 받아가시고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단기적인 종목뿐만 아니라 승인 관점에서 폭넓게 좀 더 폭넓게 여러분께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다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